뭐야 게임하기 싫으면 하지마라 이 녀석 지가 하기 싫어 지금 비밀이야 드레이븐한테는 드레이븐이 화낼수도 있으니까 가자 바텀줌 바텀줌 가보자 전멸이 없어서 케이틀린 잡을까간 안날거 같은데 케이틀린도 전멸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 집에 가네요 눈치가 빠른 친구고만 딱 절제할 줄 아네 좋아 여기있구만 케이틀린 여깄네요 아니 조심 카타리나가 어딨는지 몰라 여깄네요 보셨죠 이래서 이제 제가 안간거거든요 카타리나가 이른척있기때문에 이거 부동집 맞췄으면 저는 그대로 부동자세로 죽었어요 진짜 조심해야합니다 이런경우를 카타리나 여기있습니다 이건 카타리나 궁 나올거에요 분명히 말파궁과 카타리나 궁 연계되면 어어? 저 궁맞으면 죽어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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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타가 밀렸구나 그럼 본전인가? 리븐이 케일 잡아낸다면? 공! 지금! 굿! 이런 본전이지 타워 하나랑 그 다음에 사람 한 명을 교환했구만 리븐이 잘하는 친구인가 봐 5킬 4데스 영어치 CS가 157개 CS가 괜찮구만 킬도 괜찮고 뭐 나와 리븐이 캐리할 수 있는 각인데? 어? 드레이븐은 그리고 똥을 싸도 강력해 도끼 한 개만 던지면 똥을 싸도 일반 딜러보다는 훨씬 딜을 잘 넣을 수 있는 캐릭이 바로 드레이븐이야 내가 우리팀 유망주야 봐봐 미신은 유통기한이 있는 캐릭이고 어? 드레이븐은 아직 성장중이고 그렇다는 것은 AP 캐릭과 내가 목 리븐과 AP 캐릭인 내가 못 컸어도 유망주가 확실하지 음 다른 친구들은 지금 더 어려워 승리가 기다린다 조심해 빠지자 빠지자 말 빨리 내가 궁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카타린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빠져줍시다 CS가 108개 CS가 조금 낮구만 조금 아주 조금 지금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블리치 크랭크도 조심하시고 오케이 아하 궁궁궁궁이다 이거 궁이다 조심조심조심 빠져 빠져 빠지면서 궁극기 분명히 쓰겠죠 어시스트 먹었기 때문에 오케이 리쿤 궁 조심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부터 카타리나부터 카타리나부터 좋아 리븐 좋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겠어? 그거 안될 것 같은데 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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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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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리나네 죽으면 안되지 빠져야지 어허허허허허 다섯 명이고 블리치 크랭크니까 하나 잡았구나 오케이 한 명 잡았으니 한 명만 잡았으니 다음엔 두 명만 잡아도 지금보단 이득이야 힘내자 존냐만 나오면 돼 좀만 기다리고 있어 누워선 아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고고 카타리나 존냐가 변수야 카타리나 그리고 머리가 좋은게 잘 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방템을 갔어 다 딜템을 가지않고 아쉽네요 빠지죠 잡았다 아아 빠져주자 전멸로 이니식을 걸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안 거는게 좋을 것 같애 어 다행이네 말파가 왔네 안 걸길 잘했네 일망타진될 뻔했구만 이거 도망가 도망가 항복은 안돼 아직이야 아직 지지 않았어 게임은 끝난게 아니야 넥서스가 터져도 게임은 끝난게 아니야 어? 넥서스가 터진 다음에 픽창에서 서로가 욕을 할테니까 그게 끝나고 어? 저기까지 나가야 대기화면까지 나가야 게임은 끝난거야 좋아 얘 누르는거 아니에요? 아냐? 얘는 무슨? 절대 안되지 절대 지지 않았어 카타리나 좋아 정확하게 카타리나한테 명중을 시켰습니다 말파이터 궁조심해야되요 일단 와드부터 해주고 말파이터 궁막기전에 전멸 써야됩니다 오케이 빠져주고 마다가 지금 없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카타리나 맞춰주고 좋습니다 블리치라도 맞췄네요 도망가야합니다 여기는 지금 카타리나한테 딜을 프리디를 넣을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자 빠져주고 좋습니다 카타리나 들어오겠죠? 빠져줍니다 빠져주면서 바로 민병대 사줍니다 민병대 지금은 존냐가 나오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민병대 사주는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추 걸어주고 이 걸어주고 알로 데미지 까마귀 날리면서 피해주고 마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러 가야합니다 여기서 W 걸어주면서 적을 묶어버리고 좋습니다 답답하겠죠? 오케이 다시 민병대를 발동시키고 앞으로 가서 카타리나한테 슈퍼 게이딜 누르면서 다시 집으로 가서 오케이 말파이트 어시스트 먹고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태베 14점 깎였네 딜량은 몇등이냐 3등 잘했네 정규 3등이다 수고요 누워서 나방네 감사합니다 수고요